빠바라밤 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자 오토바이 클러치 레버의 유격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이게 클러치 레버에요 클러치 레버에 보통은 요정도의 유격을 두는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바이크를 운행했을 때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클러치 간격이 좀 가깝다 빡빡하다 뭐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있죠 클러치의 미트 감각이 이전보다 틀려졌음을 느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물론 조정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클러치의 미트 감각이 이상해졌다라는 것은 클러치 디스크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가 아니면은 클러치 와이어에 끊어짐 끊어지기 직전 뭐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점점 점점 이 클러치 감이 그러니까 클러치 랩을 잡았는데 기어가 자꾸 뭐랄까 잘 들어가지도 않고 중립도 잘 안들어가고 시동도 꺼진다 클러치 자꾸 기어를 넣는데 그러면은 클러치 점점 이거를 띄어 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보세요 지금 늘은 빡빡해지죠 그죠 네 유격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클러치를 더 많이 동력 차단을 더 확실하게 되게끔 요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이게 점점 점점 계속 변경이 뭐랄까 변화가 있다 고정이 안되고 자꾸 바뀐다 그러면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클러치 디스크가 이미 많이 딸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지 보통은 열의 아홉은 클러치 와이어에 끊어짐 때문에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열의 하나 정도는 클러치 디스크 마모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발생 하면은 클러치 디스크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어지간해서 처음에 만졌던 이 클러치 미트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클러치 쪽에 이상마모 수명이 거의 다 도래 했을 경우에나 클러치의 그런 미트 감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한번쯤 잘 보시고 정비라든지 뭐 이런걸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무턱 빼고 그냥 단순히 조절 네 맞습니다 조절해 주셔도 돼요 근데 오래 못 간다는거 특히나 요 클러치를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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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러치 잡아 지는게 이게 점점 점점 늘러진다면은 와이어가 거의 터지기 직전이니까 신속하게 클러치 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이에요 이거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와이어류들은 스로틀 와이어 클러치 와이어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입니다 언젠가 끊어져요 투어 갔을 때 실컷 잘 타고 갔다가 끊어지죠 재수 없다고 끝낼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끊어질게 끊어졌는데 그걸 알아차리진 내가 문제입니다 조금 보면 조금만 보면 이게 나중 가서 알게 되겠죠 용달차 불러서 실컷 하면서 이게 왜이러지 하면서 결국 센터에서 보니까 클러치 와이어 터졌다 스로틀 와이어 터졌다 그러면은 스로틀 와이어 터지기 직전 클러치 와이어 터지기 하루 전 이틀 전 쯤에 최소한 그 증상 이상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요 간단하게 요런 클러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